데뷔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사실 유선 씨는 약간 불안하고 약간 극한적인 씨인데 사실 조금 아이슈키메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손님 선배.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자 레디. 액션. 액션. 자 레디. 액션. 완벽해인데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사실 거기 안에 있을 때 밖에 안에 잘 보이는데 안에 밖에 잘 안 보여요. 근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감춘 표현. 약간 당황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약간 멍 때리는 거. 여러 가지.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이 머리 아이디어는 샵 선생님 아이디어예요. 전부터 저한테 계속 강조했어요. 무조건 여기 악세사이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해보니까 되게 예뻐요. 그리고 사실 귀걸이도 오늘 현장에서 이제 현장 스태프들 귀걸이 뺏긴 아 뺏긴 거 아니고 빌어서 하는 거였으니까 화면 보니까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제 악세사이 빌리는 스태프도 그렇고 이제 알려주신 선수님도 그렇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운척 열심히 했군요. 운동. 열심히 했지? 운동. 이제 쇠고 다 나아져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너는 금방 돼. 하지만 쥐니혼처럼 안 돼요. 아냐 너 금방 될 거야. 아냐. 그냥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준희 형 힘내려고 이렇게 해줬어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화이팅 이제 제가 옆에서 준희 형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우리 캐러들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캐러들 좋아할 수 없는 컨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준희 형 많이 사랑하셨어요 너무 잘했어 우와 첫 번째 캐릭터처럼 하하하하 하다가 딱 한 번도 이거 하나 한 번도 한 번도 림버는 약간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묘한 안무가 있으면 조금 더 강력하고 그리고 좀 림버 보다 변화 좀 많아요.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정색하다가 갑자기 얼굴 찢어지는 표정하다가 또 갑자기 정색하다가 이런 표정 많아서 댄서분들과 함께 춤출 때 되게 뮤지컬? 그리고 그 표정관이 조금 빨라서 무대에 지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깰게요. 레디 액션.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깨지면 괜찮아요. 다치지 않게.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컷. 컷. 네. 그렇게 한 번 가볼게요. 화면 맞춰야 돼. 난리까지. 네. 오케이. 오케이. 레디. 출발. 아우, 됐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배우지 마십시오. 이거 단순히 그냥 컨셉 컨셉이에요. 그래. 저는 영화 아니면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거 상상하면서 하는 거였고 여러분은 절대 다 하고 싶어요. 한번 나가고 싶어요. 로우. 야. 레디? 자, 안전하게. 그만. 된다. 존재아, 존재아 이리. 재미있게 움직여서. 퐁. 퐁. 엑.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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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왜? 형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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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LL 1. HILL 2. HILL 2. OK, 포함시입니다. 네, 지금 세계 셋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때요? 하고 조심히 하나 올라가 보세요. 자 오늘 하루 고생하신 주인 씨에 의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사이코 뮤비 여기 끝났습니다 그 뒤에 샤넬링이 아까 거기 달려서 거의 3,4m에서 공중으로 뜨면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싱 카드 이렇게 돌면서 중간에서도 춤춰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 나는 상대에서 불 맞은 상대에서도 춤춰보고 그리고 엄청 다양하게 안 했던 모습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감독님도 쓸 수 있는 소스 너무 많아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